경기지역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입주자들과 짬짬을 하고 시세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매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원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경매 부동산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처벌 규정이 미흡한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영업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부동산 경기는 안 좋지만 불황일 때 허위 매물이 극성을 부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입니다. 또는 강력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을 개재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각종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시도 점검과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 지난해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현재 중개 대상물의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경기취지TV 최창순입니다.